철근, 현장, 이음 방법의 종류 문제를 풀기 전 잠시 영상을 멈추고 바라면 어떤 식으로 풀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철근, 현장, 이음 방법의 종류 공법 타입 3, 그 특관, 유비, 정의, 그림 도해, 공법 도입 배경, 특징, 시공 관리 방안, 시험 기준, 앤, 유의사항, 공법 시험 종류 및 비교 철근, 이음의 정의 철근의 이음이란 철근을 겹쳐 이음하거나 용접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두 개의 철근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개념 철근, 현장, 이음 방법의 종류와 개념도 겹침, 이음, 나사, 이음, 슬리브, 압착, 이음, 슬리브, 충진, 이음, 가스, 앞접, 용접, 이음 철근, 현장, 이음 방법의 종류별 특징 겹침, 이음, 직경, D35 초과 시 겹침, 이음을 삼가해야 함 나사, 이음, 나선이 있는 철근에만 적용 가능함 용접, 이음, 현장, 용접, 이음은 전기 사용, 안전사고와 품질관리 어려움 가스 앞접, 이음, 앞접 후 철근의 취약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됨 철근, 이음 시 유의사항 이음 길이 허용오차 10% 이내 단, 후크는 이음 길이 이 포함 철근, 이음은 같은 축에 계속 두면 안 되고 축이 엇갈리게 이음을 배치해야 함 다시 철근, 현장, 이음 방법의 종류 공법 타입 3, 그 특관, 유비, 정의, 그림 도해 공법 도입 배경, 특징, 시공 관리 방안, 시험 기준, N, 유의사항 공법 시험 종류 및 비교 철근, 이음의 정의 철근의 이음이란 철근을 겹쳐 이음하거나 용접 또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두 개의 철근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개념 철근, 현장, 이음 방법의 종류와 개념도 겹침, 이음, 나사, 이음, 슬리브, 압착, 이음, 슬리브, 충진, 이음, 가스 앞접, 용접, 이음 철근, 현장, 이음 방법의 종류별 특징 겹침, 이음, 직경 D35 초과 시 겹침, 이음을 삼가해야 함 나사, 이음, 나선이 있는 철근에만 적용 가능함 용접, 이음, 현장, 용접, 이음은 전기 사용 안전사고와 품질관리 어려움 가스 앞접, 이음, 앞접 후 철근의 취약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음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됨 철근, 이음 시 유의사항 이음 길이 허용오차 10% 이내 단, 후크는 이음 길이 이 포함 철근, 이음은 같은 축에 계속 두면 안 되고 축이 엇갈리게 이음을 배치해야 함 그럼 오늘의 이만 끝!